오늘은 1월 18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12월 27일 병자일이니까요. 주날입니다. 여름날 들에 나타난 붉은 주의 날입니다. 오행상 병자에는 불과 물이 그 함께 들어있습니다. 수국화의 상극인 형국입니다. 물과 불은 서로에게 상극이지만은 동세 그 물과 불의 그 균형에서 오행균형의 그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. 이런 그 양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운을 의미하는데요. 상극이 두드러진 경우에는 재물의 그 손재를 암시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승화시켜서 물과 불의 그 균형이 더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또 재물을 크게 그 쌓게 되는 형국을 뜻합니다. 병자의 기운은 욕심많은 그 쥐가 통분서주 분주의 그 먹이를 모으는 치열한 그 이익 추구의 그 기운을 암시합니다. 내게 그 이로움을 줄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개의치 않고 밀어붙이는 물질 욕구가 아주 강한 기운입니다. 그러나 입에 가득 먹을 것을 집어넣고 또 두 손에 가득 그 재물을 쥔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 눈앞에 금은 보아가 널려 있어도 더 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 결국 금전운이 그 왕성하게 전개되는 날의 암시인 물의 날 이 수요일에 오행의 그 병화에 들어있는 이 물과 불의 그 요긴한 쓰임새가 됐을 때 그때 또 우리가 그 희망하는 돈복이 크게 그 터지게 됩니다. 능력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일 바로 그 일에서 돈복이 크게 그 좌우가 됩니다. 그래서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. 물의 자리와 불의 자리가 암시하는 극단 지점인 북쪽 끝 그리고 남쪽 끝의 그 정중앙 자리에 암시인 식탁정중앙에 주가 좋아하는 그 재물 곡식의 그 상징인 쌀알을 그 항공기가량 준비를 해서 놓아주십시오. 식탁정중앙에요. 그리고 마음속으로 지분지족 채수대통이라고 두 번 해주신 후에 30여 분 지난 후에 쌀은 그 우원위치 또 철수시켜주시게 되면 물과 불의 그 상극인 날 또 우리가 그 집에서 돈복 터지게 만드는 아주 좋은 그 풍수 방법이 되는데요. 식탁자리가 암시하는 그 식복이 나오는 그 중앙지점 그리고 동시에 그 물과 불의 그 균형지점을 의미합니다. 이런 공간에서 그 욕심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돈복을 크게 그 터뜨리는 그런 그 풍수적인 암시를 우리가 그 풍수효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금전운이 넘치는 이 수요일에 돈복 크게 그 터뜨려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